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8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지를 모집합니다. 관내 결로당, 복지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을 찾아가 트로트, 서커스, 악기 연주 공연을 펼칩니다. 모집 대상은 50석 내외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실내 장소가 있는 곳으로 객석, 무대, 원활한 관람을 위한 최소한의 무대 장치 설치와 전기공급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최종 개최지 두 곳을 선정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7월 21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